유도 마르고노 인도네시아 해군참모총장이 양국 해군 간 군사교류 협력 강화를 위해 방한했습니다. 김정수 해군참모총장은 유도총장의 방문을 환영하는 공식 의장 행사를 주관하고 상호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첫 방한인 유도총장은 이날 잠수함 사령부에서 1800톤급 잠수함과 잠수함 전술훈련장, 진해 군항에 정박 중인 퇴역 초계함을 방문해 함정 주요 장비를 둘러봤습니다. 이후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환영 의장 행사에 참가하고 양국 해군참모총장 대담에서 군사 교류와 방산 협력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의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김 총장은 내년 양국 수교 50주년을 계기로 다양한 군사 외교 수단을 통해 긴밀한 교류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자며 양국 간 협력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